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인이에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프 염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간단한 뿌리 염색이나 톤 다운을 한다거나 가볍게 톤 체인지를 하는 거는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저처럼 기신 분들은 미용실 가서 한번 염색하는데 2, 30만 원은 슬쩍 넘잖아요. 요즘 염색할 때 보니까 되게 다양한 색깔 그리고 되게 다양한 그런 제형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저는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제품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제품 컬러 유지력도 훨씬 오래 가고 조금 이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머릿결이 훨씬 덜 상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로레알에서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로레알 엑셀런스 크림 소프트 블랙 에디션 이게 올 한 달 동안 할인을 할 예정이고 또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올리브영 단독 출시 컬러래요. 이거 뿌리 염색 겸 톤을 전반적으로 좀 톤 다운을 하고 싶어가지고 셀프 염색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톤 체인지를 크게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색깔을 시도할 때 빼고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잘 하진 않는데 제가 예전에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 머리 염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뿌리 염색만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린 더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셀프로 그냥 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름 괜찮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7월에 포토를 찍어요. 근데 포토 찍는데 또 머리가 너무 막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톤을 한 톤으로 쫙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톤 체인지를 하면서 뿌리 염색도 하고 차분하고 좀 세련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좀 해주기 위해서 오늘 염색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머리 염색할 때 쓸 수 있는 염모제랑 산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 모발용인 약산성 샴푸 근데 이 샴푸가 또 두피까지 꼼꼼하게 클렌징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마스크 헤어마스크는 기존 컨디셔너랑 조금 다르게 판테놀이랑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가지고 머리를 좀 윤기나게 만들어주면서 영양감을 좀 풍부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헤어팁과 비빙장갑이 있는데 이 헤어팁은 머리에 쉽게 쉽게 바르라고 연모제랑 산화제를 같이 섞은 다음에 이 팁으로 체인지해주면 돼요. 이름은 블랙 에디션이지만 어두운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브라운?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염색을 해서 헤어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머리 염색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그것도 한번 비포 애프터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버릴 옷 한번 입고 이렇게 저는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가지고 총 두 세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제 머리 정도 길이신 분들은 두 개 사용하면 되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꽉꽉 1A랑 1B를 섞어줬으면 얘를 이제 흔들어요. 이 빗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끼워줍니다. 그러면 염색 준비 끝! 끝! 머리 빗질을 진짜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머릿결도 완전 손상되고 바르면서 머리 다 엉켜가지고 지금 너무 빗질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엉키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빗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피부터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짜서 양 조절을 하면서 발라줄 수 있어가지고 되게 되게 편해요. 그다음에 머리 색상에 나와서 이쪽 조치로 또 이렇게 빗질로 잘 갈려주고 있나요? 또 머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다 발라줬으면 머리 가닥을 똑같이 잡아가지고 빗질을 하듯이 똑같이 내려와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균일하게 바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짜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손빗질 해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비비진을 마시고 비비면 원래 상하거든요? 한 가닥 한 가닥씩 머리에 연장력을 붙여줘야 됩니다. 끝에도 남김없이 이렇게 발라줘야 되고요. 카메라를 봤다가 고울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깔끔치 못하게 이렇게 튀었는데 어차피 지금 화장도 해준 상태고 금방 이제 휴지를 닦아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머리부터 빨리빨리 해주면 돼요. 로레알 염색제가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염색약제 중에서 제일 엉킹도 적고 머리 염색하고 나서 손상도가 느껴지는 손상도 있잖아요. 이게 제일 적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쭉쭉 지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안 돼있는 부분이 막 묶여진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도 절반 정도 남았거든요? 절반? 절반 더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되게 묵직해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한 20-30분 정도 방치를 해주면 되는데 뭔가를 내가 그 사이에 20-30분 동안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미용실 같은 데 쓰는 비닐캡 있잖아요. 비닐캡 쓰고 있어도 좋고 한데 저는 그냥 뭔가 공기도 통하고 자연 방치를 해둔 상태에서 이런데 이런 부분 잔머리 있는 부분이랑 구렛나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귀 뒤에 있는 머리카락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굴 지금 내가 카메라를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굴이랑 목에는 되게 많이 묻었는데 이제 정리를 뒷정리를 하고 와 볼게요. 이제 머리를 감아볼 건데 얼마나 깔끔하게 컬러가 나올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화장이 돼 있으면 화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염색해 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화장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면 목, 귀 그 다음에 이런 라인들에 크림 같은 거 꼭 발라주시고 이렇게 휴직을 지워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지우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를 한 번 감아주고 다시 와볼게요. 저는 이거 두 가지 제품 중에 샴푸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두 가지로 머리를 감으면 샵에서 관리 받고 나온 그런 향기가 머리에서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머리 염색하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완전 블랙에 가깝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 또 막 염색했을 때는 훨씬 색깔이 더 어둡기도 하고 컬러가 본연의 색으로 점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머리를 계속 감아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염색하고 나서는 어두운 컬러 수건으로 머리를 짜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수건에 이제 염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옷 같은 거 당분간은 좀 흰 옷? 흰색 옷이나 이런 거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잘 때도 저는 베개에 혹시 몰라가지고 베개에 수건 이렇게 어두운 수건을 깔아놓고 자거든요? 혹시나 이제 베개에 물이 들까봐 깔아놓고 자는데 최대한 드라이를 좀 해가지고 한번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머리 컬러가 이렇게 확 어두워지면은 얼굴이 훨씬 더 좀 밝아 보이는? 근데 제가 완전 흑발은 또 진짜 안 어울려서 인상이 또 너무 세 보여가지고 흑발은 절대 절대 안 왔는데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헷갈릴 만큼 흑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뒤에서 사진 한번 첨부해볼게요. 빛을 봤거나 아니면 자연광에서나 조명 밑에서 보면은 차분하고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두운 갈색? 그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외출 준비하려고 머리를 하던 중에 제가 생각나가지고 촬영을 한 건데 오늘이 제가 딱 머리 염색한지 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머리가 컬러가 저번에 염색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브라운 빛으로 변했거든요? 염색한 날은 제가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따로 스타일링을 안 해봤는데 다음날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나갈 준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어색하지만 또 얼굴이 또 환해 보이고 이런 핑크나 레드린 메이크업이 어색하지 않다는 거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가지고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브라운 블랙 색깔입니다. 이게 딱 자연광에서 보면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블랙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제가 그래서 어제는 또 결혼식을 갔는데 친구들을 이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딱 보자마자 염색한 걸 알아보면서 어디서 했냐면서 막 마치 미용실이나 샵 가가지고 염색한 것처럼 되게 컬러가 고급지고 세련돼 보인다고 얼룩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뿌리부터 머리 끝까지 진짜 다 완벽하게 염색이 됐거든요. 별다른 기술 없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방법 그대로만 염색하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톤 다운 하실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출시된 엑셀런스 크림 소프트 블랙 에디션 이 컬러로 염색을 해봤는데 원래 지금 제가 톤 다운을 하고 싶었던 차에 만나게 된 광고라서 진짜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색깔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핑크 레드도 어울릴뿐더러 제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그런 따뜻한 뭐 코랄 메이크업? 좀 베이지한 누디 메이크업? 이런 것도 다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셀프 염색도 대 만족!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컬러는 모르겠는데 제가 염색을 한 이 소프트 블랙 에디션 컬러는 올리브영에서만 딱 만나볼 수 있는 올리브영 단독 컬러래요. 올 한 달 동안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번 오닝이의 셀프 염색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